그동안 제가 공백 기간 동안 있었던 어떤 그런 느꼈던 감정들과 예술적 표현들을 제가 말로는 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엔젤이라는 곡을 작업하면서 사실 제가 스토리를 뭔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가사나 멜로디나 작업을 할 때 이미 그 여자 파트를 태연님을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허락도 받지 않고 일단은 이 노래는 꼭 태연 씨와 함께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녹음을 한 과정에서 저희가 태연님께 피처링 부탁을 드렸을 때 오히려 정말 저의 팬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도 너무 좋은 에너지로 정말 긍정적이게 녹음 모든 과정에서 되게 재밌게 작업할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동안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다시 제가 좋은 음악 많은 곡들로 여러분들께 더 자주 찾아 뵐 계획이니 앞으로도 저 계속 응원해 주시고 저는 그 대가로 여러분들께 그만큼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